두 판넬로 나눠서 우측이에요. 첫 번째 판넬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는 피카의 비밀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. 22mm이에요. 온도는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.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수분이 조금 더 있어서 잡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.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. 잡으신 다음에 쭉 가려주세요.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펌해요. 일명. 네, 쭉 했어요. 피카는 피카만의 매력이 있어서 어느데도 따라올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. 잘 보세요.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이렇게 촤록 되었잖아요. 자, 보세요.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끝 때문에 드렸어요.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자, 여기에 보면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요. 여기에 이렇게 끌 거예요. 둘, 껐어요. 쓴 상태에서 덮개, 연예인 덮개를 딱 덮으시는 거예요. 그럼 속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? 이제 뜸만 드려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겉에 있는 것만, 겉 모발만 이렇게. 네. 그럼 원자님들 걱정 없겠죠? 탄다. 뭐 어떤 경화가 되겠다. 걱정 없겠죠? 뜸 속에서는 은은한 열이 올라오면서 덮개 아이롱의 이 180도에 온 대로 해서 네. 어때요? 피카마니 장점이에요. 피카마니 할 수 있는, 네. 피카마니. 지금 속에 아이롱은 꺼져 있어요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. 자, 내 앞으로 당겼다 놓겠습니다.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25mm도 제가 지금 160으로 하고 있어요. 자,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겉기 아이롱 쭉 자, 결을 잡고 있습니다. 결을 잡아, 볼륨을 잡아주면서 동시에, 네. 결을 잡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딱 25mm 지금 160도예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? 쪼록 하고 올라오죠. 끝이 그래서 자,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여기 스위치 있죠?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져요. 자, 껐어요. 자, 연애인덕에 덥습니다. 180도입니다. 자,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자, 잡으신 다음에 난 조금 더 할 거야. 그러면 어떡해요? 자,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.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정되게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. 자,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좌측도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자, 22mm로 할 거예요. 22mm입니다. 자, 22mm예요. 22mm에 온도가 지금 160도예요. 그래서 자, 쭉 수분 건조하시고 덮기 아이롱 연애인 펑기네 꼬집게 쭉 당겨주세요. 그러면 볼륨도 생기면서 결도 잡히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자, 네. 하신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. 그래서 우리 피카의 덮기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. 끝이 다 들어갔잖아요.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로 해서 네,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끝듬이 다 되면 자, 이 상태에서 끝은 다 들었어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피카의 매력이에요. 네, 속에는 이제 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? 아이롱이 끝만 들여주는 거고 덮기에 있는 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 겉에 있는 모발에 탄력을 웨이브를 주는 거죠. 그래서 원자님들이 이렇게 한번 또 피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. 피카는 오직 피카라는 그 이 아이롱에만 쓰일 게 있어요. 다른 별칭이 없어요. 네, 그냥 피카예요. 피카. 네, 어머 벌써 다 됐어요. 자,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좌측에 두 번째 25mm이에요. 잡으신 다음에 쭉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. 연예인 범개를 자, 잡으시고 재밌죠? 쭉 아이롱이에요. 네,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가락을 빼주세요.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자, 160도죠? 얘를 옆에 있어요. 이렇게 스위치를 딱 꺼주세요. 뜨끗뜸 들어갔어요.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자, 덮개 아이롱에 있는 이 고온을 이용해서 겉에 있는 모발에 열을 가해서 속에는 어떻게 돼요? 뜸이 되겠죠. 그래서 어때요? 너무너무 경험 없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. 자,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? 자,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. 그래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입니다. 자,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, 22ml이에요.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어요. 자,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.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쭉 당겨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쭉 당겨주세요. 그러면 네 볼륨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. 우리 연예인 덮개가 피카의 연예인 덮개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.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됐죠?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럼 꺼져요.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.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? 속에 있는 머리는 뜸이 들어지는 거고 겉에는 지금 연예인 덮개가 온도가 180도예요. 180도로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어머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니까 어때요? 윤기가 쫙 올라오죠?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. 피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. 두 번째 판넬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도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다며 쭉 당겨주세요. 한 번 자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결정리도 돼요. 자 이렇게 하시고요.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신 거 어떻게 돼요?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?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또 끝이 다 들어갔어요.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아프시면 저처럼 이렇게 또 놓으셔도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아이롱이 꺼진 상태에서 하면 지금 잔열이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뜸이 들어지는 거고 모발 속에 있는 거는 겉에 있는 연예인 덮개가 겉에 있는 고온으로 또 잡아주니까 어떨까요?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잡으시고요. 이렇게 쭉 달여주세요. 자 곱슬머리에 웨이브가 윤기가 나면서 탄력 있게 한다는 거는 우리 피까밖에 없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을 당겼다 놓으세요.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피카에 있어서 백파크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.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.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 샴푸를 도포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삭 하신 다음에 자 25mm 다시 한 번 예 열 보건율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자 25mm 다시 한 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.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. 다시 한 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.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아 이런 걸 딱 붙이세요.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.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.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.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.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.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네 또 한 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 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?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? 쫙 다르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네 이렇게 멋있어요. 우리 피카는 자 25ml 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. 자 피카에 있어서 백파트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.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.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 샴푸를 도포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삭 하신 다음에 자 25ml 다시 한 번 열 보건역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자 25ml 다시 한 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.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는 잡고 쭉 당겨주세요. 다시 한 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.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.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.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. 그래서 끝듬이 다 들어갔거든요.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야. 다려주시는 거예요.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 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 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게요?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모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?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? 싹 다르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네 이렇게 멋있어요. 우리 피카는 자 25mm 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.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. 보시면 22mm 하고 25mm 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. 보시면 뿌리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요. 결도 살아있으면서 웨이브가 많이 있어요. 자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. 네 한번 또 어떤 아름다운 머리가 나왔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. 네 25mm 하고 22mm 로 제가 지금 와인딩 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또 풀러 보겠습니다. 네 어때요? 굉장히 예쁘죠?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. 네 볼륨도 많이 살고 결도 블링블링 해졌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